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잘 계셨나요? 자, 2021년도 올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험생활의 시작, 뭐 고등학교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거기다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까지 분명히 수험생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친구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아, 그렇다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에 갈팡질팡하는 경우 진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2021년도의 심리수업의 시작을요.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어찌 보면 제 치부를 살짝 건드는 거. 아니, 2021년도부터 벌써 처음부터 치부를 건드는 그런 얘기. 여러분께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고자 절 꺼내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주제가 수험생활의 시작은 간 멘탈이 필수. 아실 거예요. 제가 특히 이 멘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창시절에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멘탈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 자체를 모르고 항상 오로지 내 문제에서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거의 1년에 거의 상담 건수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소 잡아서 1,000건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1,000건 이상을 하면서 그 중에 500건 정도가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가졌던 모든 문제와 똑같았다는 거.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아 왜 이런지 알겠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심리선생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더 답을 알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 강한 멘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 그래 하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우리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여러 주위에서 저한테 야 역시 심리선생님답다 심리선생님답게 멘탈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철저히 훈련된 거예요. 따지면 저는 되게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고요. 되게 눈물이 많다는 열이거든요. 열이 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타인의 말 한마디의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요리맨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요리멘탈의 소유자를 조금씩 조금씩 보듬아주고 조금씩 조금씩 달래주면 점점 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인데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의 어찌 보면 강한 남성의 소유자. 거기다가 경상도 사나이 거기다가 부산 사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아들이죠. 눈물은 많죠. 뭐만 하면 눈물 흘리니까 그걸 올배기 싫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조금 살짝살짝 저를 쓰다듬어 준 적이 되게 많으셨어요. 쓰다듬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저는 점점 더 저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지고 저에 대해서 신뢰감 자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자체의 단어를 모를 정도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혹시 배부르다 단어를 아니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요. 몰라요. 배불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습득하는 단어는요. 내가 경험한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던 사람은 맛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는 자존감, 자존감을, 자신감을 어떻게 올리겠다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눈물만 흘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나죠. 이런 과정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돼서 좀 아버지를 좀 많이 미워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좀 더 보듬아 줬으면 될걸?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윽박지르고 나에게 그렇게 했냐? 저는 지금 현재 딸 둘의 아들 하나, 새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사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배워왔던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말 아시죠? 흑색을 가까이 하면 흑색으로 변하고 내가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란 부분 자체가 저 역시 흐려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지만 의식에 더하기, 의식에 더하기, 의식에 더하기가 무의식에 대한 표현, 내 감정의 표출인데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 큰딸 예담이가 저와 같은 여린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제가 어떤 잘못을 하길래 살짝 살짝 데시벨을 올려서 큰 소리로 구짖었죠. 그때 우리 큰딸이 우는 거예요. 저는 저를 못 봤어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빠와 같은 제 아빠와 같은 형태로 큰 소리로 더 윽박질렀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갑자기 바르르 떨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를 봤죠. 아,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했던 것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내가 그러고 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아,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너무 감사한 건 다시 제가 저희 심리학의 기초는요. 보통 발달심리학, 아동심리학 순서로 가는데 다시 아동심리학을 받고 하지 말자. 다시 배우고 하지 말자 해서 결국 제 방법을 바꿉니다. 다시 한 번 더 큰딸이 울었어요. 그때 순간 폭발하는 내 감정 이때 그 폭발하는 감정을 바꿨어요. 바로 울자마자 저는 갑자기 저런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자마자 한 수, 딱 이제 숨을 한 번 쉬고 김예담 아빠한테 와봐. 그리고 이 아이가 오잖아요. 제가 두 손을 잡았어요. 아빠 봐. 예담아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자신있게 우리 예담이 얘기해봐.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세게 끌어안으면서 할 수 있어.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김예담 아빠 닮아서 정말 넌 강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물어봤죠. 김예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야? 아빠 맞아 아빠야. 아빠 닮은 아빠랑 똑같아. 똑같은 아빠 사랑하는 딸이 누구지? 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화나는 감정을 바꾼 거예요. 점점점점 우리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울다가 조금씩 조금씩 저한테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 대항한다는 건요. 괜찮은 겁니다. 자녀는요. 기본적으로 부모와 어느 정도 싸워야 돼요. 싸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어떤 설득의 형태를 가정에서 배우고 난다면서 사회생활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강해졌죠. 일전에 큰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갔죠. 상담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큰 딸 예담이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면서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슬펐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무 호되게 읍박질렀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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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요. 어느 날 또 유치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담이 아버님 한번 유치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자신을 표출하지 못하는구나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유치원에 갔죠.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선생님 우리 딸이 또 괴롭힘을 당했나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예담이가요. 남자애들 둘을 때렸어요. 코피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담이 너무 강합니다. 뭐만 하더라도 세요. 그러다가 우리 둘째 예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또 저와 같은 살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선천적으로 예담이 저보다 좀 강한 아인데 그래도 울더라고요. 저는 예담이 했던 방식을 써야지 하고 다시 제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갑자기 큰딸 예담이 우리 큰딸이 달려오더니 아빠 나한테 맡겨 하더니 예설이 앞에 쥐가 딱 무릎을 꿇더니요. 김예설 언니한테 와봐. 자 언니 손잡아봐. 김예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야? 아빠? 맞아 아빠야. 아빠 닮은 니 언니 강한 언니 누구야? 예담이 언니 맞아. 언니 닮은 내 사랑하는 동생 누구야? 예설이 나 맞아. 그러더니 세게 끌어안이면서 예담이가 예설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7살짜리와 5살짜리의 대화예요.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김예설 너 강해. 지금 김예설은 예담에 왔지 저와 함께 대항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었는지 아십니까? 멘탈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멘탈을 너무나도 기준점을 너무 높이 세우세요. 마치 우리가 막 42.19km 마라톤에 대해서 끝까지 가고 끈기, 인내 막 뭐든지 완벽해야 되는 걸 여러분이 따지세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내 위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나의 기질 자체 선천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하나의 성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성격, 기질은 완벽히 무시한 채 오로지 타인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영상 매체를 봤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하더라 뭔가 몸이 부서지도록 하더라 그것만을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참지 마세요. 분명히 누군가는요 공부를 할 때 앉아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 기준인 사람이 있고 열 시간이 기준인 사람 누구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멘탈 스스로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갑자기 멘탈이 생기는 거 안 해요. 저 역시 아직까지 제가 지금 현재 42살이 되었는데 42살이 되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감사했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 내 나름의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순간만 바뀔 뿐 나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난 나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싫어서 아 내가 나를 싫어했던 이유가 내가 나를 기준 삼은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기준점이었구나.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성격이 변화가 있는지 이 성격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 성격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한데 왜 똑같은 기준점만 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나 영상 매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하나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나 이렇게 했다? 성공했다? 난 이런 과정을 했다? 그걸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보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번 2021년도 수험생활 저와 함께 같이 가십시오. 캐스트에서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이 아닌 감성을 좀 더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 내가 실수를 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건 감정이지 이성이 아니죠. 그 감정에 대한 부분 저와 함께 2021년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이게 보시고 자신의 기준점 첫 출발지가 어딘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2021년도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요. 캐스트 그리고 감정사용설명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